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와 안보 등 미국의 기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과 통상, 산업 분야 점검 회의체를 가동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미 정부는 외교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점검회의체를 가동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온 만큼 미국의 새 행정부와도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구체화하는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지난해 기준 13만 건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재범 발생이 절반에 육박한 만큼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북 군사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위원장의 정령 발표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조약 비준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양측이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고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어린 딸을 홀로 키우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으로 목숨을 끄는 30대 여성의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불법 사채 덫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지형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2% 성장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1.6%대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또한 내년 성장률도 2.0%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KDI는 경제 전망을 낮춘 것에 대해 건설 투자 부진 심화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인한 국제 통상 여건 변화를 꼽았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금융 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별로 회의체를 가동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DI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수십 년간 상호 호해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KDI는 민간 소비가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올해보다 높은 1.8% 증가하고 설비 투자는 금리 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올해보다 높은 2.1%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역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증가폭이 2.1%에 그치지만 교역 조건 개선으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 효과가 하락해 올해 2.3%보다 낮은 1.6% 상승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행정문서에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 행정 자료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었지만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해 별도로 출력 보관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관 중인 전자와 문서를 통한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건단은 직원 부정채용과 물품 후원 등의 요구로 물품 후원 요구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월 25일 기획입니다. 안정에 소식을 받았다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왕olf이 한글자막 by 한효정